됐어? 됐어? 지금 보내도 돼? 아니 이거 타고 있는 것도 웃기겠다 이거 타고 있다가 문 여는 순간 돌진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은 얘가 놀라서 서겠지? 그럼 같이 터져서 죽는 거야 우리나 우리나 두호하자 수락은 안돼 거절은 거행시 뭐야 진짜 찐이야? 뭐야 찔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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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나 스팀이야 두 달만이라 벌써 두 달이야? 응 두 달 됐어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내가 왔어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내가 왔어 응 시간이 참 빠르다 시간이 잘 지냈어? 어 나 지금 극딜 받고 있거든 어 왜 시작부터 왜? 모르겠어 나 지금 오랜만이라서 그런가봐 사람들이 원래 지호 잘 안하다 보니까 지금 극딜 받고 있어 나 잘 지냈지 오청자님들 오린이 한두 시간만 빌릴게요 아니 오늘 랜덤스쿼드 하는데 오청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흔생이 남기네 아 나 아까 더 빨리 내려야 해 알겠어 고인물이구나 산옥.. 산옥만? 온다 어 나 산옥 지구 처음인거 같은데? 아닌가? 나 죽었어 아니야 아니 난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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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날 쫓아와 인지 나 나 마실 것 좀 줄래? 나 아직 하나도 없어 뭐 온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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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띠 세워띠? 세워띠? 세웠어 조심해 그거 뭐야? 아 모르겠어 나 뭐라 그랬어 세워띠 새로 온다 나이스 세워띠 새로운 언어인줄 알았어 아하하하 아 미안해 다음 어.. 골뽀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? 간단하게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해야 될까?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어 앞으로 자기소개 그런거 못하는데 나도 못해 내가 먼저 해줄까? 먼저 해줘 아 저..저는 어 오..오린이입니다 페그.. 페그 방송하고 있고요 옛날에 위도우도 했었어요 오버워치 위도우 원챔이었는데 저랑 같이 듀오 하실래요? 어? 저랑 같이.. 저랑 같이..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내 차례야? 내 차례야? 어.. 어..잠깐만 내 차례인데 쏜다 산산산 야 이거 니 저격 아니냐? 이리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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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괜찮은거 같애 아직 여기를 왜와 아니야 저기 있다 여기 조명도 있어 아냐아냐 무시해 무시해 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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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따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저는 배그 스트리머 걸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 잘 부탁드려요 아 이분은 네 저랑 처음에 듀오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.. 첫 듀오할 때 어.. 이분과 함께 했었는데 두달만에 다시 듀오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얘 붙어띠 붙었다 어어 그거 뭐야 유행어야? 붙어띠? 아 모르겠어 나 이거 말투 원래 쓴거 같애 근데 예전에도 너랑 듀오했을 때 네가 물어봤던거 같은데 야 그 사투리 나 나 사투리 안돼 너만 따라다닐게 나도 나 지금 음악 틀어져있어 잠깐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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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리미야 뭐야 이거 발소리 뭐야 야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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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 이거 뭐야 저쪽인가 봐 저쪽인가 봐 어 저기있다 240 너 노래하는거 나오는데 안녕 안녕 아냐 나는 오리미야 쟤 쟤 뚝가 맞는다 내 멘탈이 뚝가 맞고 있는데 저기 저기 200 낙하했어 근데 쟤를 다른애가 때렸어 저기 옥상 뭐야 얘 다 낙하하는데 우리쪽으로 온다 야 아 오리나 도망가지마 뭐야 들어오고있어 도망가 도망가 모르겠어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도망가 빨리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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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빨리 잡아줘 너 저거 그냥 잡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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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이렇게 나가면 죽어 아니 괜찮아 안죽아 안죽아 개피다 잡았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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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그거는 했어? 피불립? 그게 뭐야? 이거 조준 어 그거 바꿨어 너꺼 보고 바꿨었어 너 애들 방송 보다가 근데 그때는 어려워서 안 바꿨거든? 응 그때는 했는데 막 계속 견착 어려워서 안 했는데 어 뭐야 또 왔어 어 씨 나있다 우리를 방해하는게 아닐까? 그냥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 그래? 구성 이거 하나 있다라 하나밖에 없어? 라스트 어 근데 이걸 준거야? 응 역시 마음이 너무 응 영혼 좀 넣어줘 뭐라고?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줘 아 영혼을 얘기해줘 나는 영혼 넣어달라는 줄 알았어 나는 영혼을 넣어달라는 줄 알았어 나는 영혼을 넣어달라는 줄 알았어 응 아니야 영혼 응 알았어 산옥도 차 타고 다녀? 산옥도 차 타고 다녀? 어 나는 산옥도 차 타고 다녀 어 나는 산옥도 차 타고 다녀 상남자로 상남자로 아니면 그냥 중앙가자 우승 메타가자 그래 밀어줄까? 아이 깜짝 놀랐다 아니야 깜짝 놀랐다 나 정신이 없으면 좋겠어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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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린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구나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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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나 그건 내 리액션이야 너 아 나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그거 만든 거거든 그나마 우리 어디까지 가? 여기 설탑? 아 알겠어 별로 대답하기 싫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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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아 여러분들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그거 말하면 어떡해 아 그거 말하면 안 돼 비빌인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찾아오면 어떡해 구청 완전 쓰레기던데 맞아 이거 안 맞아 아 망했어 AK보다 이게 더 안 좋아? AK랑 콩빛이랑 뭐 써? 아 이거? 아 이거 쓰는데 이거 좋던데 이거 좋다고? 근데 나 원래 미니를 좋아했었어서 근데 미니가 없어져서 그냥 그냥 쓸만해 아 그래? 아 끝났어 끝났어 아 가자 가자 이제 우리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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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믿으라고 알았어 요즘 내가 또 멘탈이 강해졌거든 옛날이랑 다르게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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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5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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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이거 오는 거 아니야? 가자 이거 살리는 동안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게 잠깐만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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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까워 우리가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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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기 여기 여기 에스에스에 쪽인 것 같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거 이거 나 이번 판마하고 0도 좀 끄고 올게 기다려 봐 아 이게 안되네 게임이 안되어 아니야 아니야 돈 벌어 0도 0 게임이 안돼 아 이거 이거는 영상 때문에 너무 심해 꺼야 돼 나는 게임에 집어가고 싶어 너 하는 게임에 하나는 게임 하나는 채팅용이면 하나는 뭐야? 몰래여 캠 보는 용도 맞지? 꿰액 들켜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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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만 볼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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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 3개인 이유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가자 아 그래 뭐라 그랬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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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뭐야 가야돼 가야돼 앞에 살아 앞에 살아 3배 기장기장 아니 몰라는게 앞에 있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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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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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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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야 난 죽었어 아니야 난 죽었어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아 야 먼저 갈거 막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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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뛰어 나한테 못하여줘 나 피 진짜 인정?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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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인정 인정 왼쪽 사람 뛴다 글로 가지마 창꽃사람 오리나 창꽃사람 있어 날 쏘는데 저 친구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살았어 어 뭐야 아이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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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어차피 못살려 이거 집에서 여기까지 못올거 같은데 저기 190 농사원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하하 벙이 타고 온다고 아 나 널 서있었지 나도 고장났나보다 이거 살릴수 있어 살려도 돼 이거? 응 살릴수 있어 저기 190에서 가졌어 여기 조금씩 응 무서워 고마워 나 옷 옷빵팔이야 좀 줄까? 시채꺼 주워갔다 아니 나 정말 잘못들었네 오빠랑 한 줄 알았어 하하하하 오케이 고마워 여기 있나본데? 우리 빼고 3명이야 저기 창고에 아직 안 잡았지? 어 안 잡았어 창고 하나 그 190능선에 하나 하나가 안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 볼래? 내가 창고 볼까 너가 다 봐시는구나 그냥 같이 보면 안돼? 하하하하 아니 중심적으로 난 집 쪽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어 약간 분할 역할 하는 거 좋아하나봐 어어 나눠서 보는 거 좋아해 마지막으로 어 저 왼쪽에 하나 160 나이스 집에 나온 거 잡았어 공장 나오는 거 잡은 거야 저 오른쪽으로 집으로 갔다 저긴가? 배치수분 그러니까 둘이 얘가 집으로 안 뛰어가는 거니까 집이랑 저긴가 본데? 여기 있는데? 뭐야 이거 서포애대 왼쪽 문 쪽에 하나 집안에 둘 집안에 있다 뭘 하나 더 준다 오케이 오케이 내 자리 있냐?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우린이 파이팅 끝 나이스 가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나 하고 tab 파이팅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몇킬했어? 오케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젠지 블랙 가자 젠지 블랙 요즘에는 솔로 할 때는 가는데 새로운 곳에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젠지 블랙 확인 젠지 블랙 메타다 만약에 망하면 프로팀들 먹질하는거니까 젠장 블랙으로 가면 돼 오케이 젠장 블랙 확인 내가 빠질게 너 어디내려 너한테 가는데 니친구인가 봐 쟤 이제 총먹는데 이런 내 탱 나오지 않을까 우와 갔다올게 잡았어 거기 있는 애? 아니 못잡았어 내 총 없어 도망갔어? 얘 여기 있는데 차 보러 갔어 언제 거기까지 갔지? 어디갔지? 아 총이 있다 240 어 잡았어? 아닌데? 죽었나봐 어 뭐야 총있네? 얘 없는줄 알잖아 응 와 쟤 왜 안죽어? 얜 도트있나봐 얜 도트있나봐 잡았다 나 있다 나 안아까진 기억할게 엠망 없어? 엠망 없어? 내가 기억할게 안아까진 들어가있어 어 얘 진짜 정리했어 오케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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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어마어마어마 좋았어 좋았어 아 정 없는 줄 알고 따여가다가 와 이거 이거만 하는건가? 뭐야 너 쏘는데? 우리 망했다 내가 돌아줄 수는 있었거든 구성이 보이네 이거 먹고 돌아줘도 되냐 저기 거기에 있던데 있지 거기에 어 거기 타고 가는데? 미친거 아니야? 어 큰일났다 아 잘 쓴다는데 아 잘 쓴다는데 망했어 망했어 기다려줘 망했어 아 붙었다 노란색 컨테이너 바로 앞에 있다 우와 끝났다 우와 미쳤다 우리 이거 되게 잘 산다 우리 이거 되게 잘 산다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네 아까부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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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다리 무조건 가야되는데 기다려봐 산다 가자 왜 나만 맞아? 어 내가 그렇게 운전했어 으하하하하하 나도 보러 갈게 너무 아쉬운데 온다 언제 쏴? 지금 쏴 아 보내줬는데 이걸 놓쳤다고? 그러니까 안녕 어떻게 이거 어떡해 우리나 아이패스 이걸 놓쳤다고? 아 여기 쓸거야 쓸걸 타이밍은 놓쳤어 어 우리 원 반대로 갔어 가자 어 건대로 다시 건너가야돼? 으음 여기 여기 S급이거든 저기 무조건 먹어야돼 근접 무게 좋아? 어 나 사이가야 그래 오케이 집에 붙이겠어 야 바라빛이 갈게 아 나 피가 우리야 잠깐만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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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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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가져올게 아냐 나 어머 어머 부탁해 어 이거 어 간다? 아 이거 어 아 이거 하나 뿌리고 먹으면 되겠다 그치? 오케이 잘 버렸다 잘 버렸다 잘 버렸다 잘 버렸다 아 뭐야 아이템이 안 먹어져 비켜 비켜 내꺼야 아니 아니 대단하는거야 다 가져 내꺼 내꺼라고 내꺼야 다 내꺼야 뭐 왔다 간다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야 아니야 자 널 위해 준비했어 떨궜 나만 떨궈지 오케이 이거 그대로 끼면 돼 널 위해 준비했어 빨리 이거 이거 엠포? 그대로 껴 그대로 껴 두둔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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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님 대신해서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꾸버꾸버꾸버꾸버 감사합니다 이거 쓸르 스쿠스 아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아 나 두개 우리 이길라면 이동해야돼 어때 좀 좀 좀 좀 조금 많이 싸워야돼 이동하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못하는 얼마나 있어? 40에 40 충분해 충분해 빨리다 빨리다 아 진짜 빨리다 빨리다 차야 차야 안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 너 이동이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려줘야되나?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이동하지 말자 어깨야 이동하지 말자 닭하고 파리야 잘 쏜다 짠 저기있다 와 잘 쏜다 200방향 미쳤다 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못살릴거같애 아 이거 이거 위험한데? 내려갈게 계단에 가세요 와 저렇게 쏘냐 개쌔 개잘쏘네 그 차 그 타는거야? 아 타야돼 타야돼 무조건 타야돼 가야돼 타타타타 타 pos 응 왼쪽에 차에 세워져있다 여기 네 여기 내려 유 cradle 화 Pentagon 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냈어 사람이 기절 테case 코 seems 나무에 살았다 기적을 계속 남아있어 버려야겠나? 저기서 쏜다 뒤에서 쏜다고 저기? 오케이 올라가야 돼 뒤에 봐줄게 기절이라 살리러 올거같은점이 있다 한 대 내려가야겠다 너무 무섭다 내려갈게 1평진 먹어 1평진 먹어 응 잡았다 저기 하나 잡았어 나이스 1평진 잡은거야? 아냐 아냐 위에 못봐요 여기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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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걸? 여기 내 위에쪽 내 위에쪽 내 위에쪽을 봐줘야돼 걔네 자기장 밖이야 그니까 거길 봐줘야된다고 여기서 보면 뒤에가 보이는데 괜찮아? 오는거 보이면 내가 반응할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봐줄게 저기 1평진 끝났어? 안아 안아 오케이 나도 거기로 갈게 일단 헉 자기장 이거 극혐인데? 어떡해 연막 있어? 연막 몇개 있어? 빵개 빵개? 응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일로와 살짝 이제 밑으로 무빙해 무빙해 여기 나무까지 응 일로 일로 나 내 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 1평진으로 붙일게 우리 얍 돌에 있네 자 이 연막 이용해서 여기서 다 잡자 왼쪽 돌에 있었어 뾰족한 돌 아니면은 근접무기 좋지 어 우리 1댄다 엠 방이야 엠 방이야 왼트 어 죽었다 얘 죽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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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1평진으로 가서 붙어 저 먼저 갈게요 사이가 어 저 뒤에 40 방이야 맹서원 없어 없어 빨리 와 아니 나 안갈 거야 나 사이가 아니다 너가 사기사랑 그래서 사기 거두고 했어 응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저기 하나 뛴다 50 방이야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애 이거는 안 쏟게 먼저 응 솔로하면 사도 되는데 나무에 하나 있고 55 어 나무 확인 그 옆에 하나 더 붙고 싸우고 여기 없고 저기 끝났어 나무 나무로 뛰어 지금 뛰어 뛰어 안보여 저기 나무 앞까지 먹어도 나쁘 죽었거든 거기 나무 거기까지 붙을 수 있으면 붙어도 돼 여기 원 아니야? 확인하고 있어 오른쪽 아이고 나이스 하나 찾아줄게 아 이거 못살려 두번째 하나 거기있다고 155 너한테 달려간다 핀 찍어줄게 주황핀쯤 해고 있어 하나 어딨어? 몰라? 개밖에 몰랐어 아 나 근데 숱 저기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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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2번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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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나이스 G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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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제임즈 슬랙이다 하하하하 GG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